1. 욕기 1장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위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마리요 낙타가 삼천마리요 소가 오백결이요 암나귀가 오백마리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유부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의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의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욕의 자녀들이 그 맛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욕에게 와서 아르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르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르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래 갈대하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르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맛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르러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욕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위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칠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필닭과 나하마사람 소바리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욕기 3장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못해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간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권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포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욕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이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의 털이 주변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의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하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를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욕기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놀아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길을 방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너는 어떠한 컴Σ이 나의 고기에 할 수 있겠죠?